현총안에 오면서 순국선열이 붙어있는 독립운동가 묘역을 참배를 못한 사람은 현총안에 온 게 아니에요. 실질적으로 현총안의 독립운동가 묘역을 우리가 오늘 찾아 참배하도록... 운정아! 백운조! 문세인의 개새끼! 백운조! 이거 잡아!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연구장 Porter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. 여기 현총안 앞에... 핵패물 받기겠습니다. 괜찮으세요? 빨리 좀 나오세요. 현총안... 오늘 현총안 앞에... 중체불로 왜 귀환이... 뭐 찍으세요, 지금. 찍어서 뭐하시게. 사진이에요? 잡아! 그 현충원 지금 들어오면 안에 저거 있죠. 그 저 분수 대 앞에. 이 놈 얼굴을 아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놈 같은데 이 놈이 나를 폭행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내가 저한테 이 얘기도 안 했고 나를 보더니 이름을 부르면서 놀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큰 문제는 없고 제가 얼굴을 한 대 가격을 당해서 지금 상황이니까 이 신고했으니까 그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신 내 카메라도 때렸잖아요. 아니 아까 내 카메라도 때렸잖아요. 저거 빨개 이 새끼 저거 탈북자랑 저거 불쌍습니까? 저희분들이 이런 말도 거세요믄고 참으란 얘기에요. 이 새끼 어디다 점피하는 책이야 인마. 빨개 이 새끼 아니야 너 이 새끼야. 저 새끼가 와서 무슨 민주왕 운동을 하고 말이야. 일단은 일단. 철 때리네. 내 책은 이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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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데. 이거 빨리 이 새끼야 인마. 고발해 인마 모욕지로. 저 새끼가 북한에서 넘어 와서 사람이나 타고 다니는... 야 이 새끼야. 누가 있나 대하여 대응을 위해서 그게 뭐 있어요 이 새끼야. 잠시만.